네, 11월 5일 화요일 D-9일 남았습니다. 제가 D-10일 좀 센 거 말씀드렸죠? 난 부모님의 자부심이다. 이제 부모님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.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난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쓰고 있다. 자, 이제 이거 기억할 날도 8일밖에 안 남았어요. 오늘 빼면 D-9이지만 이제 이거 시험 본 날 빼면 8일이잖아요. 정말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엄마, 아빠가 쓰신 돈으로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우리 9일 남았고요. 그것만 잊지 맙시다. 아, 내가 엄마, 아빠가 쓰실 노후자금 중에 얼만큼을 지금까지 썼구나. 똑같은 말 또 할게요. D-9일 날 했던 말 엄마, 아빠를 위해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. 여러분을 위해 공부하는 거 맞는데요. 감사함은 잊지 마시고요. 혹시 선생님 저 끝난 것 같아요. 아니요. 9일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9일 동안 정말 힘을 내셔야 돼요. 한 번만 리마인드 한 번 해보세요. 남는 9일이 헛된 시간 내지 않게끔 알차게 쓰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자고요. 자, 이제 남는 기간 동안에 1, 2등급이 목표인 학생과 3등급이 목표인 학생 자, 1, 2등급 목표인 학생들 자, 문장 삽입의 마지막입니다. 자, 이제 어떤 점이냐 선생님, 제가 2등급 목표인데요. 저 문장 삽입은 원래 어려우니까 제가 D-10일 때도 말씀드렸죠. 다 맞추라는 거 아니다. 2점짜리 반 풀자. 3점은 정말 시간 안 되면 찍더라도 하자. 물론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2, 3점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. 그다음,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장문도케 41번, 42번이에요. 이게 중난도 유형에서 정답률이 보통 가장 낮은 게 장문도케 41, 42번입니다. 만약에요. 41, 42번을 다 맞았는데 3등급이 안 나온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아마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문제풀이 공부는 이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. 우리 언제나 다운받을 수 있죠. 계속 질의응답이 오더라고요. 모르겠으면 Q&A 올리세요.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밀렸는데 어떻게 해요? 아니요. 어쩔 수 없어요. 밀린 거 제가 일부러 D-1, D-2, D-3 이래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 두 가지 뭐 겹쳐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빵꾸난 거 먼저 메꾸시고 공부 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1,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오답지게 올린 문장세를 위해 7번, 8번, 10번 딱 이것만 하세요. 물론 전체 다 수강하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이거라도 공부하셔라. 문제풀이 방법은 익혀라. 그 다음 X-ray 장문독해 41, 42번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. 이건 전체 전부답니다. 전체 분량입니다. 그래서 주제별 PDF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강하시고 그리고 매일 4문제 워크북 풀어보시면 됩니다. 자 이제 D-9이고요. 벌써 이 정도면 1등급,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모든 문제풀이 한 바퀴 돌렸고요. 그 다음에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중단도를 두 바퀴 돌렸죠. 그럼 이제 남는 기간 동안에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 D-1 D-2 D-3 딱 정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. 근데 이제 남는 기간에 뭘 공부할지는 바로 다음 케이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